도태우는 1969년 7월 24일 생으로 대구수창국민학교, 경상중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1987년 대학이 파학학력고사에서 대구경북지역전체수석을 차지한 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공업화학과 87학번에 진학했으나 3학기를 다니다 자퇴했다. 도태우는 6개월 후 1989년 다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9학번에 입학하여 졸업하였다. 국문과에 입학한 후 10년 만에 소설가로 등단한다. 졸업 후 5년 만에 1999년 문학동네의 중편발로아의 환영이 당선되어 등단한 작가이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1월 18일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하였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에서 활동하였으며 탄핵 전국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가 박근혜 변호인단 전부가 사임하는 과정에 동참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결성하였다. 좌구우면 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제1심에서 전부 기각당했다. 그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나서 주었다. 그는 이번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지금 대구의 중심 중 남구에 무소속 출마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틱한 공천 과정에서 도태우는 인기와 인지도 지지도가 급부상하여 전국적인 인물로 각인되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희생을 해온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반드시 국민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그려갈 것이다. 무조건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으로 국민들께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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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